안녕하세요, 에리스키친 친구분들! 떡볶이 좋아해요? 해산물 떡볶이 좋아해요? 해산물 떡볶이 좋아해요? 이 맛있는 해산물 떡볶이, 해산물 떡볶이, 해산물 떡볶이, 이 레시피입니다. 특별한 감사합니다, 리자윌러에게 제 새로운 에리랑 멤버들을 제 채널 페이지로 보내주세요. 첫 번째, 떡볶이 떡볶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. 해산물 떡볶이, 홍합, 새우, 새우, 오징어, 이 해산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해산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해산물 떡볶이, 양배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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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, 양파, 양파, 파, 파, 어떤 모양을 넣으세요. 다음은, 고추장, 고추장, 고추가루, 우영과 양배추, 마늘, 다진마늘, 잘한다. 감사합니다. 물, 물, 잘 섞어주세요. 국간장과 함께 섞어주세요. 중불로 끓여주세요. 끓여서 썰어주세요. 썰어주세요. 다진마늘은 3분정도 넣어주세요. 썰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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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이는 이미 아주 맛있지만 썰어주세요. 떡볶이의 맛은 더 좋습니다. 그래서 해물떡볶이의 레시피를 한번 해봅시다.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보내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. 왜냐하면 제 사진을 찍지 못할 수 없어요. 오늘의 보너스는 제 새로운 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비키입니다. 너무 귀여워요. 그녀에게 안녕하십니까.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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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